반갑습니다. 여풀키임버갑도입니다. 한풀키임버갑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친절한 포슬이에요. 이 부분은 이미 했던 모발에 굉장한 분야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손상이 맞는 부분은 C3에다 퍼블드네이 세 번호를 대표해서 제가 하고있어요. 버지는 시술은 안했지만 또 염색이 되어있었던 모발이 있는데 포슬이시데요. 이 부분은 C4에다가 앞뒤에 세 번호를 넣어서 제가 모발이 전처리를 이용해서 잡고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선이 됐죠. 근데 저는 어떻게냐면 여기서 견디를 두지 않고 쭉 잡습니다. 시술판은 전처리가 없어요. 열처리 시술하고 2차 연합으로 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시술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시술에 2차 연합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처리 시술가 있어요. 열처리 시술하고 열처리 시술하면 이렇게 많이 늦게 시술이 있는데 많이 늘어져요. 그래서 좀 더 피곤에 비치면 붙여주실게요. 자, C1에다가 킹트 자, 시안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좋죠? 세차 여기 대무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짭짱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라이도 치고 굉장히 두 번째 연화도 소화할 때 얇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두껍게 두껍게 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기 연화도 소화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한 것도 그래서 좀 스피드하게 해주시는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 위에 입술연화하고 나은사일이 지금 샴푸실에서 3차 트리플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감수하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빗질을 또 곧게 해주시는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샴푸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 에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이번엔 휘를 도포했어요 휘를 도포하고 수분 단백질을 고강을 자, 그리고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네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공고로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클리닉 4단계로 해서 어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해놓은 다음에 나와서 와잇 무수연합에서 트리플 연합 후에 저희 휠 마스크 오일에서 미케어클로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자 기쁜 연합 어디까지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나요 느낌이 어떤게 미친 연합의 느낌인가요 해서 제가 이렇게 물구나무소을 해볼께요 잘 썼죠 잘됐어요 이제 스티트산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와인딩 들어가기 위해서 V 섹션으로 떴어요 그래서 우측에 먼저 하나 했어요 자 좌측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22mm거든요 22mm 자, 이렇게 해서 손을 펴시고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밑 라인으로만 웨이브를 얹으셨어요 그래서 높이까지만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절하신 다음에 허리 밑쪽을 꺼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절하시고 자, 여기서 숟가락을 돌려주세요 조절하시고 앞으로 정신단에 조절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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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온으로 속에 있는 원인은 손살에 맞아서 조온으로 잡아주는 거고요 덮배로 해서 고온으로 해서 고온으로 해서 건강한 쪽에는 또 고온으로 잡아주죠 자, 위에 빼면 두 번째 두 번째 우측의 두 번째 판넬이에요 오, 두 번째 두 번째 우, 두 번째 웨이브를 와이 낭이 6개로 다 와이 낭이 끝난 것 같네요 그리고 세금으로 하고 아름다워요 자, 잡으신 다음에 같은 게 있어요. 여기 꽂으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요즘에 원장님들이 많이 개인특강을 하고 오시는데요. 이제 왼쪽에 좀 튼튼하게 돌려주세요. 그리고ose,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손잡이, 그리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손잡이로 돌려주세요. 위쪽으로 가볍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소녀의 눈에 손잡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V 섹션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롱아이로드 짧은 아이로드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디자인하면서 이 롱아이로드 보고 해보니까 2가지 디자인을 하시는 부분을 보더라구요 여기 좀 꺼주세요 밑에 모발이 송사이에 있는데 제가 보고 자체자비를 두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숫자이로 연예인 캠피를 가지고 제가 지금 소개는 처음 보기 때문에 모발의 매니지라 보셨겠죠? 자 이렇게 고객님들이 극상머리가 왔을 때 이런 핸드위를 써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데요? 또 이렇게 마치고 아우! 연주만이 떨어지죠? 그래서 숫자이로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측에 세 번째 핸드위를 두고 수박한 크리스 그쵸? 그리고 둘 자, 미머리는 더 고소창이 많아요 근데 백토논으로 저희가 와인딩을 하게 되면 에피파 현상이나 또 어떻게 되어 동화가 될 수가 있겠죠 에피파일의 장점인 연예인 용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품에 끈을 꺼주신 다음에 잡으시고 손자리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세 바퀴, 세 바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울과 고음으로 해서 옹도를 또 조정하면서 오실 수가 있겠죠 옹도가 맞으면 이렇게 닿았을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되죠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펼쳐서 펼쳐서 엄청 잘게 펼쳐서 엉덩이 이렇게 펼쳐서 세 마리에 이렇게 펼쳐서 이곳이 뮤비가 어떤 감사합니다 영양제 엉덩이 아직 눈치 원장은 이렇게 생각해서 문장을 넣어줍니다 본체를 꺼내세요 문째를 그때 cut off 싶어 하고 이렇게 해보시죠 親가님 문의도 많이셨고요 직접 체험해보시고 해봤어요 뭐 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원장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우측에 제가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개죠 앞쪽에 그래서 일곱개로 와인드 끝났습니다 저희가 중화하고요 하이 프로틴 덕에 체샤품로 나와서 하이 프로틴 덕에 체샤품로 나와서 하이 프로틴 덕에 체샤품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죠 또 제가 안들본자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드리겠습니다 아아! 네! 금두가 된거 같습니다 좀 더 안주시겠어요? 안녕! 고맙습니다 아름답죠?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손상이 있었던 머리가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fach